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우리 가족을 위한 영양별미 닭다리 백숙!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닭다리 백숙을 만들 때 찹쌀죽을 따로 끓여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국물이 깔끔하고 맛이 텁텁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후루룩 후루룩 먹다 보면 기운까지 불끈! 닭다리 백숙으로 든든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닭다리 백숙과 참나물 겨자 냉채를 다시 살펴볼까요? 닭다리 백숙은 우선 전복은 숟가락으로 살을 발라낸 뒤 내장, 입을 제거해줍니다. 냄비에 닭다리, 대추, 마늘, 수삼, 전복, 물을 넣어 센 불에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불린 녹두를 넣고 10분 더 끓여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육수를 덜어낸 뒤 불린 찹쌀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15분 정도 끓여 찹쌀죽을 만들어줍니다. 육수가 끓어오르면 부추를 넣은 뒤 불을 끄고 여열에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은 뒤 찹쌀죽을 곁들여주면 닭다리 백숙 완성! 참나물 겨자 냉채는 먼저 잣은 손절구에 넣어 곱게 빻아주세요. 참나물은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삶은 죽수는 빗살무늬를 살려 얇게 편썰어주세요. 대추는 돌려깎아 씨를 제거한 뒤 얇게 채 썰어줍니다. 곱게 빻은 자세, 연겨자, 물, 식초, 꿀,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채 썬 대추, 참나물, 삶은 죽순을 넣어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참나물 겨자 냉채 완성! 오늘의 요리, 닭다리 백숙과 참나물 겨자 냉채로 여름철 입맛 도두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기력 충만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 요리, 닭다리 백숙과 참나물 겨자 냉채인데요. 닭다리만으로도 이렇게 완벽한 백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와 닭다리살을 잘 집어서 우선 참고 콕 찍어서 너무 맛있다. 전복도 선생님, 너무 맛있는데요? 한 몇 시간을 끓여서 만든 가마솥을 몇 시간 끓여 만든 것 같죠? 충분히 그 이상의 맛도 내고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닭 부위를 좋아하는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삼계탕을 먹다 보면 퍽퍽 살이 너무 많이 두껍게 있다 보면 먹다가 좀 목이 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닭다리는 부드러움이 각대화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먹다가 보면 거부감 없이 더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어르신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더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리 차지하려고 왜 쟁탈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리로만 다 하면 또 싸울 일도 없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만 만드는 법을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올 여름에는 계속 이거 드시고 몸이 험한 것 같은데 오늘 이거 하루에 해 먹어야지 이렇게 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제가 죽도 한번. 네, 소금 간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네. 미리 간을 하면 삭으니까요. 좀 드시기 직전에. 잘 섞어서 닭을 이렇게 맛있게 드신 다음에 이제 죽에다가 깍두기나 김치 딱 얹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죠. 이 맛은 그냥 찹쌀이 닭 배 안 속에 딱 들어가서 훅 익혔다 나오는 그 깊고 진한 맛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백숙은 백숙대로 전혀 다른 요리 먹은 것 같잖아요. 두 개를 코스대로 즐길 수 있는.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력 좀 회복하셨나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후식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참나물 겨자냉채도 한번 대추와 죽순과 고구를 해서 선생님의 요리는 마법과도 같은 거예요. 올해부터 계속 느끼는데 분명 강한 조미료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설탕이라든지 간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이상의 맛을 내고요. 그리고 죽순 여기 들어간 나물들이 잘 어우려져가지고 이 잣이 또 하나로 또 묶어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들은 할 것 없이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표현도 너무 정확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백숙과 냉채로서 올 여름에도 정말 거뜬히 또 힘차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이벤트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요리비결 공식 SNS와 친구를 맺고 이벤트를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틱 휴차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소금은 줄였지만 맛은 그대로 향긋한 쑥갓구대찌개와 밥을 부르는 토마토 소고기 장조림 절대 놓치지 마세요.